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20회 광천 토울새오젓 광천김 대축제를 보내주게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홍성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내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도야 희망홍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고 홍성군과 광천읍 발전의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김석환 홍성군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시며 새누리단 제1, 3부 총장이신 홍문표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성군의회 이상은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성경찰서 구재성 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 조인복 교육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남도의회 이종화 오백은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성군의회 김원수 구의장님, 윤용관, 황현동, 최성경, 이변국, 박만, 이성균, 김덕배, 방은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성군청 유순고 부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광천국과 자매 결연지인 안양시 비산 2동에서 오늘 제20회 광천토불새우젓 광천김대축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김명자 검장님, 김상권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성군 기관단체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문화원 유환동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 김봉원 회장님 외 홍성군 지부장님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홍성군 축협 이대영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성문 실업협회 김노성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희중 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노석환 사업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청 실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광수 종합민호 실장님, 오인석 재무과장님, 이승우 문화관광과장님, 장제옥 농산과장님, 이부균 축산과장님, 김윤호 도시건축과장님, 조용의 보호사장님, 정동우 의회 사무과장님, 오석준 의회 전문위원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읍면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권영 금마면장님, 박경화 홍동면장님, 이흥종 은화면장님, 한선희 섬 면장님, 김영만 부학면장님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홍성군 이장협회의 회장님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홍성군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장님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광천지구대 이선희 대장님을 소개합니다. 광천업 이장협회의 법북만 협의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광천업 주민자치위원회의 이용원 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광흥중 김경애 교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광천중학교 윤여향 교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신혜순 교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광천초 장동환 교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다음은 광천농협 이철진 조합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황익원 전구내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안천호 여성의용소방대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신상권 청록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채영도 생활안전협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김연영 전통시장 상임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이순일 양룡사랑의 및 선우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이진기 전국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소개해 드리지 못한 분이 계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규 후보 전년도 축제 추진위원장님의 내빈 소개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네, 다음은 이용은 광천읍 주민자치위원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지금으로부터 제20회 광천 두굴 세우전 광천김 대축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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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게 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